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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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뒤에 하나 둘 셋 저희가 이천 생활 근거에서 호나다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후원님들이 해주십니다. 그래서 어려운 교수님에 떨난 행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서 늘 많이 혜택을 해줍니다. 그래서 오늘같이 푸른 날에도 보고하고 많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전해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늘 우리 곁에는 이웃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.